오늘 국민의힘 혁신, 다섯 번째 혁신안이 나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를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5호 혁신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용한 위원장께는 좀 예름된 말씀입니다만 인용한 위원장을 혁신에 앉힌 것은 당을 혁신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라 그랬지, 누가 공천을 하라 그랬어?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용한 위원장이 공천과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하고 그것이 당 지도부에 먹히는가?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비례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현재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대로 다음 선거까지 가게 된다면 그러면 국힘이나 민주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기존처럼 정당이 지역구도 내고 비례대표에 대한 전체 득표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도 가져가고 하는 주기로 간다면 그럼 이 주도권은 누가 갖는가? 이거는 보나 마나 용산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위원장이 사실상 불가침의 영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좀 어려울 거다. 물론 그 자체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5호의 안건을 낸다. 그 안건에 가장 효과적인 안건이 무엇일까라고 제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그거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밖에 없다고 봅니다.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통해서 지금 당 내의 어떤 여권 전체의 어떤 기득권의 높은 벽이랄까요? 이런 거를 허무는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2차 비대위나 아니면 앞으로의 당의 혁신의 방향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출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한 혁신위의 마지막 만약에 안건이 된다고 의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혁신위의 전격적인 해체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하차 그리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제2차 혁신을 가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 오늘 일정을 보면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고 당사에 와서 양향자 의원 초청 강의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도 만났고 물론 민주당 출신 의원이죠. 그리고 김태흠 지사, 홍준표, 강기정 지자체장들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박규선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중도 확장성이죠. 그 경우에 혁신위가 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총선에서 중도표를 가져오기 위한 혁신이잖아요. 중도 확장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권 인사를 영입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상민, 양향자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 모셔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둘째 여부겠죠. 그리고 홍준표, 강기정 시장에 이어서 김태흠 지사를 만난다. 광역지사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장성 그러면 충청 공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인요한 위원장에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본인이 처음 들어와서 혁신위의 그립을 잡았을 때 저는 기대컨대 호남을 적극적으로 끌어왔는데 올인 할 것이다 혹은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영남권 정당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요한에게 기대하고 또 인요한이 무언가 했다면 가장 각광받을 만한 일은 호남을 껴안는 일이었는데 사실 첫 번째 1호 안건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는 안건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보면 인요한의 사실은 미션은 이준석을 다시 데리고 오거나 이준석의 돌발적인 신당 창당을 주저앉히는 것이 사실상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게 물거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요한의 어떤 임기나 효용성도 같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의 전략은 대야 어떤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 안에서의 그립과 어떤 통일성을 가져가고 대통령 중심으로 무언가를 좀 꾸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종의 전략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활동 종료 기한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입니다. 약 한 달쯤 남아있는데 그런데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혁신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추가적으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할 역할, 일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동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지도부 불출마 또는 윤해관의 험지출마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 더 새로운 거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국면이고 결국은 지금 당 내에서 혁신위의 동력을 좀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보이지 않는 소원. 그렇죠. 그럼 혁신위가 지금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지도부하고 윤해관이죠. 애초에 용산이 폭탄을 갖다가 국면 전환용 폭탄을 인유한 위원장한테 줘서 이거 누구한테 좀 돌려 그랬는데 그게 윤해관하고 지도부였어요. 윤해관 지도부가 폭탄을 받으니까 이걸 폭탄을 준 인유한 위원장이 너무 밉겠죠. 그러니까 이 폭탄을 누군가에게 또 돌려야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돌리는 게 바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유한 혁신위는 그 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종료하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